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를 짚어주고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짚으시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그래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래서 결국 시면이 대신 십자가를 짓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인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따라옵니다 세상에 우리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맴맞고 그 전에 사시의 하나 강한 매를 새벽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다 되고 그래서 그 피를 쉬고 기진맥지는 상태예요 지금 그 많은 매질을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살점이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니까 여인들이 통곡하면서 따라와요 지금 우리 예수님 무슨 죄가 있는데 왜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가슴이 미워지는 그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네로서 울라 울라는 것이 애통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9절에 말하기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 말하기를 수퇴 못하는 이부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보겠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주신 선물로 키우는 그 행복과 기쁨이 아름다운 건데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 자녀의 영혼이 잘못되면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혼란의 시대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무시무시한 혼란의 시대가 반드시 오기는 와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해답을 보겠어요 누가 2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후같이 내기 말이라 이날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임하는데 이러므로 장차 이 모든 일이 피하고 이것이 피하고 이 지구상에 임하니까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자 앞에 사도록 인자가 그때 공중에 있을 수 있으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해답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너희와 내 자인에서 울라 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림받는 교회 휴고교회의 모형을 게시록의 빌라델페 교회로 얘기를 합니다 빌라델페 교회는 어떻게 나오냐 게시록 3장 10절에 말하기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자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적 힘이 오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더라고요 왜 말씀을 지키는데 그만큼 참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너를 지켜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하라니 이는 장차 오원성이 마야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 포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페 교회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한란 때를 면하게 한다 들림받으니까 면할 수 있겠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게 게시록 3장 7절에 말합니다 이 빌라델페 교회는 뭐이냐면 하늘몬이 열렸어요 하늘몬이 열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열린 교회 지금도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하늘몬이 열린 교회가 있어요 하늘몬이 열린 교회 하늘몬이 닫힌 교회도 있죠 그래서 빌라델페 교회는 칭찬만을 듣는 교회 여러분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몬이 닫혀있을 때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몬이 열리고 비가 오잖아요 오늘 하늘몬이 열리는 교회는 뭘까 여러분 못 봐도 그 교회는 기도가 상달되고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닫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늘몬이 열린 복된 인생을 거둘 수 있을까 먼저 마음은 열려야 됩니다 언제 열립니까? 회개할 때 그래서 마음이 닫혀버리면 강파가 완화하기 때문에 절대 은혜가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마음은 열려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엄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상해지요? 화가 나지요? 그러면 닫혀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내가 또 복을 빌어주고 그거는 이제 하늘몬이 열리고 날마다 여러분이 마음은 열리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 감사 희락이 넘쳐서 하늘몬이 열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못 봐도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 들림받는 이유가 해야 되는 것이 미련한 다섯천이는 조울만 잡고 슬기로운 다섯천이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다 할 때 그 등잔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죠 불을 켜있고 기름이 뭘까? 눈물의 기도 그러면서 항상 기도할 때 기름이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봐도 오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는데 누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겠어요? 나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보다도 사랑할 수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가 상달되겠어요? 사랑하는 기도 진정한 기도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부모가 내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가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뭘 어떻게 한 게 사랑하겠어요?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해 줘서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들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장해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보장되면 가장 안전하지요 여러분은 우리가 성 어거스틴 참 방탕하였다고 그래요 우리 14살 때 동거녀가 있었고 사생활을 낳을 정도라면 얼마나 난잡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한 청년이 오더니 왜 우느냐 내 아이가 이렇게 방탕한데 우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로 옆에 보니까 아들이 건수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응답이죠 돌아온다 응답 받고 그 당시 암브로시우스 감독에 갔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한가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하는 그 자식은 결코 망한 법이 없다는 유명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가 망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당시 시포 감독이 되고 30년 동안 기독이 가장 큰 별로서 그때의 지도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자녀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방성되고 갈 날이 와요 예수는 보면 야곱이 아버지 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을 달라고 하니까 이 동생에게 다 복을 줬는데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을 다 줬는데 너는 칼을 믿고 살아라 그러고 말아요 그때 이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셨어고 울며 탄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리 높여 우니 그랬어요 소리 높여 우니 이 못난 기도 어리석은 자야 네가 장작권을 팔아먹었지 않니 네가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작권 무슨 필요 있겠냐고 오늘도 장작권 영적 부유인데 하늘의 은혜인데 당장 육신의 물질에 먹는 거 그것에 팔렸었을 때 다시 통곡하고 울었지만 다시 기회는 없었어요 기회는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때라도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기 요현에서 2장에 말씀하기를 요한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제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금식할 수 있으면 좋지만 뭐더라도 울며 애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기도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내가 살았다 내 생각, 방법, 수단, 인간적인 게 다 버려버리고 그냥 항복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주님하고 같이 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품 속에서 주님의 은혜, 사랑을 나누며 감사, 기뻐, 행복하고 살고 있으면 그때 주님이 우리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해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리의 역사는 날마다 예수님 품에 넣어주요 예수님 사랑하라 말씀 읽어라 말씀 안에 그어라 말씀이 기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좋고 말씀의 힘을 느끼고 말씀 자체가 행복해서 날마다 주님이 즐거워하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면 신부와 신랑과 사랑의 관계이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진 않고 그냥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여러분, 기도는 설득한 게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려면 우리가 설득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데 저는 이 3년 전에 부산 반대집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그때 굉장히 몸이 허약한 가운데서 수요일 밤 설교하다가 제가 그냥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핑 돌아가지고 그게 이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10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저는 평생 내 평생 제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흐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원래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처럼 10일 동안 밤낮 울다시피 했어요 근데 밤에도 한두 시간 자고도 계속 울게 만드세요 그 울음이 무슨 울음이었을까 아마 회개의 눈물도 되겠죠 내가 뭐 할지 모르는 거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감사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고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그때 병원에가 2인실에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막 안멘사람 TV를 틀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상관이 안되더라고요 나는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막 폭포에서 눈물을 흘렀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찾아오셔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때 분명한 것은 울게 지금까지 기도했던 어떤 비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회통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기에서 구장사 이렇게 약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1시대에 너는 에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정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정말 탄식하면서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하는 거 근데 이 표가 없는 자는요 성소에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심판하는데 어른이 누구일까 성전 어른이 누구겠습니까 목사 장로겠지요 표가 없는 자 심판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괘씨록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아지 말라 머리에 인친 사람 괘씨록에도 심판을 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며 통과하고 기도한 자는 환란 때에 면해 주시고 가장 여러분 인생 하나님 보호받는 것이 지금 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기도로 여러분이 영적인 자가 되시고 성령의 인친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지켜주신데 환란을 면하겠다는 건 없어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 물불을 없애준 거 아닙니다 근데 물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다시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게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날 아니하시나이다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를 느꼈고 깨달았고 하나님을 더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느 때입니까 가장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참체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정말 은혜는 우리가 예측 못한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저 상무시장 앞에 있었을 때 올라가는데 좀 어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교원 대형 버스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 사이독을 안 채는 것 같아요 기야만 넣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야를 흔들어가지고 기아가 쭉 빠져가지고 그 차가 큰 도로로 그냥 굴러 내려와 버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도로 건너편에 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하실 공사하고 있어요 그대로 가면 그 차는 그대로 지하실로 들어가는데 그 지하실에 공사하는데 임부가 한 30명이 막 일하고 있는데 그 버스가 그대로 굴러가가지고 그 지하실 일하는 임부 속에 폼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아찔한지요 그런데 참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차가 그대로 안고 옆으로 뺑 돌아가고 딴 데가 딱 앉혀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요 그날 아침 딴 때보다도 새벽에 마치고 제가 항상 기도 시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 시간을 더 했어요 그것도 계속 방어로 기도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이 필요하구나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확실히 믿기를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기도시켰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천군천사가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차 싸움이에요 다니엘 21절씩 기도할 때에 그가 무릎고 기도할 때에 이미 상달되는데 이 바사구권 사단이 계속 막았는데 네가 계속 기도하므로 네가 천사장 와서 응답이 왔다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비슷한 게 10편 34편 보니까 이 공관여가 부르지 여하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을 구원하셨도다 여하의 사자가 주를 경애한 자를 둘러 진치고 자 경애하면서 기도한 자에게 둘러 진치고 우리가요 천사야 이래라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일하면 성령이 일해서 천군천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늘리야 그래서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부르지고 기도하는 건데 예를 들면 33장이 보니까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걸 지어 성치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 이르만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부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부르지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기도하는 건 그냥 컬컬하고 시원하잖아요 제가 습관이가 돼가지고 그게 참 우리 사모가 당신 그 기도하는 모습 보면 막 고개 돌리고 옆에 보면 이상하고 점잖은지 바라고 막 시험 들겠다고 그러고 아니 똑바로 제가 주여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습관이 쭉 주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 응응하고 막 또 흉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요 이해해 주시고 부르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면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꼭 와요 근데 그 비밀한 것이 저는 비준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서 보여주고 약속한 걸 가지고 짝게 기도해요 그때 그렇게 하셨죠? 하셨죠? 계속 확인만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도가 편하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도를 합심해 같이 기도해서 응답하시는데 이사야 62장 보니까 여하께서 에루살만 세워 세상에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러고 쉬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쉬운 편인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은 막 쉬지 못하게 성가시게 하면 귀찮아요 나 잠잠잠잠깐만 나도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까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가시게요? 아니요요 하나님께 계속 강구하라 근데 여기서 참 감사할 것이 하나님 우리가 뭐가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까?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하시지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네 기도를 듣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교제가 되고 만남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러면서 이 거룩하나님 나라에 혼자 할 수 있고 청구처 다 할 수 있지만 너희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거룩하나님의 그 성역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아내 말 잘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 대화하세요 말하세요 서로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논하면서 행복과 기쁨이 있지 혼자 일 저지르지 마시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좋아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이슨의 승리와 사우랑의 실패의 결론은 딱 다이슨이 기도한 사람 사우랑은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이슨이 얼마나 유기가 받느냐 하면 한 번은 아기스왕의 정치 망령하고 있었을 때에 자기 본 게 시글라기 불타고 아말렉 병사에 다 저 자식을 뺏어가버리고 전부 재산을 가지고 간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갔어요 이야 정말 말이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다이슨이 이 고난을 겪어야 했을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에 사무엘상 30장 읽어보니까 백성이 각기의 자녀들을 인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이슨을 돌로 치자 세상의 충신 부하들이 돌멩이 되어서 다이슨을 치자 이야 얼마나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느끼잖아요 뭐 그 상황에서 그가 크게 궁금하였으나 하나님의 요하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용기를 얻었어요 아무리 유기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이슨이 기도합니다 30장 8절 말하기를 여호와께 묻자고 가라야되 내가 이 군대를 찾아 쫓겨나니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경토로 찾으리라는 응답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하나님의 방법이 참 묘한 게 사랑이 있는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길가에 아말레 그 애국 병사가 있어요 그래서 30절 10절에 무리가 들어서 애국사람 하나를 만나 다이슨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다이슨이 데려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먹이고 했어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여러분 그 병사가 병들어 있는 병사를 지나치지 않고 사랑으로 돌봐했더니 그 병사 입에서 아말레 군대의 행로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축격해가지고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 다음 보니까 20절에 말하기를 양떼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다 뺏어왔어요 더 많이 가져왔어요 그 도적대들이 자기가 뺏은 것까지 한꺼번에 있는 것 전부 더 많이 뺏어왔어요 그때 저들이 뭐라고 보니까 이는 다이슨에 탈취한 것이라 방금 내가 돌멩이 쳐죽이란 사람이요 다이슨에 탈취머리라 다이 다이 이게 인심이에요 돈 앞에 사람들 이러잖아요 그 참 다이슨이 훌륭한 것이 그때 야 나 돌 던지려고 반영한 놈들 누구야 이렇게 색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요 지도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30장 26절에 다이슨이 시글락에 이르렀어요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노들에게 보내어가로 내 요하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그 당시 타우랑이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다이슨이 피해 도망된 상황인데 그 선물을 장노들에게 다 자기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서 다이도 왕국 기초를 이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결론을 말씀해 이게 바로 뭐냐면 오히려 다시 위기 상황에서 죽게 된 상황에 이기고 나니까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선물까지 줄 수 있는 보호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위기가 기회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참 아는 내용이 또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원래 땅이 상계 쪽이 주차장 쪽이에요 끝에 쪽입니다 근데 그 당시 맹지에 길이 없어요 아무리 건축을 하기에도 여기에는 복계도로입니다 도로를 날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땅 앞땅이 큰 이게 1200평이 나왔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돈 도저히 살 힘은 없는데 왜 제가 믿음이 산 게 아니고 어쩌다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우리 남성 회장님이 그래요 이거 중도구만 넣고요 창업 금고에 잡혀가지고요 장금처리에서 이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막 비둘다 꽉 뒤로 사갖고 이전에 갖고 금고에 딱 갔어요 자 건축 도면 가지고 와서 허가 금고에서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허가를 내줘야 돼요 뭐 내줘야 돼요? 왜요? 당시에 내준다고 해서 샀는데 이전까지 받았는데 내줘가 안 내주면 어떻게 되냐고 언제 내줘게 됐니? 아니 우리 남성 회장님 불러 3년 된 면허제 그래서 같이 왔어요 우리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거짓말 했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4개월 연체 경매 들어가게 이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그 영업부장을 잘 아니까요 해줄 줄 알았대요 약속 해줄 줄 알았대 발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업부장에 무슨 힘이 있어요 상무 전무 사당이 다 있는데 근데요 싸울 수도 있고요 그때 제가 딱 입 다물렀어요 그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못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갔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시피라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뭐 중풍 났고 암병 났고 그래서 참 하나님 막 백명 정도 한 달에 막 등록해가지고 이제 부도 안 나고 이제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일에 그분이 실수를 한지 거짓말 어쨌든 그 말을 말 안 들었다 이 땅 안 샀으면 우리는 제가 여기에 모험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저 뒷땅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땅 우리 교회 땅이 되겠어요 이 좋은 땅에 절대로 나무 건물이 들어왔겠지요 우린 저 속에 박혀있는 조그만 건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어떻게든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아차 죽겠네 이제 수렁에 빠졌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해답이 있었어요 결론은 기도하니까 살려주시더라고요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나한테 거짓말해 주기를 참 잘했네 고맙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누구 원망하고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됐고 복이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좋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당지마다 심으시지 않고 더 좋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해답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참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책이 나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해답은 마지막 기도하지 않았으면 절대 우리는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자 오늘 이 너희와 너희 자리에서 울라 그랬는데 어거신 생각해 보면 그 14살 먹었을 때 방탕에서 사생활을 낳을 정도의 그 난잡한 아들을 두고 얼마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많은 기도에 눈물의 양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아이가 성자가 어거신이 될 걸 몰랐어요 아이가 그냥 예수만 믿었으면 쓰겠다 그저 이단에 빠지지 않아 돌아왔으면 그것만 놓고 애썼을 건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눈물의 간절한 기도의 양을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쌓고 그 사람이 걸어간 성자 바울의 최고의 신학자가 나온 어거신이 나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요 오늘 못받아도 많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 삶이나 여러분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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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